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제 그저께 금요부흥회 때 우리 윤정표 목사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방면에서인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고음으로 오르고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 이상의 소리를 내기는 어렵죠 가끔 우리가 장례 예배 때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기에는 피아노나 그런 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첫음을 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첫음을 잘못 높게 잡으면 난감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굉장히 웃긴데 장례 예배이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색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한계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그 한계를 또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도기계화사단 일명 맹호부대에서 신병훈련을 받았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15시간씩 뛰고 구르고 발차기하고 소리 지르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을 6주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병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6주 차에 하는 100킬로미터 행군이에요 이 100킬로미터 행군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날은 80킬로미터 정도를 20시간 안에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나머지 20킬로미터를 마저 걷는 거죠 80킬로미터를 하루에 걷는다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하루에 1킬로미터 걷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보 걷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80킬로미터를 20시간 동안 계속 걸어다닌다? 이거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거기 조교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지만 한 40킬로미터 정도 걸으면 나머지는 괜찮대요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출발을 해서 한 5킬로미터 정도 걸었나?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못해 이거 나 그만둘래 이제 골목길 이렇게 지나갈 때 숨어버릴까? 더 이상 못 걷겠다고 그냥 뱃재라 그러면서 누워버릴까? 별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머리에 쓰고 있는 헬멧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신고 있는 군화도 너무 무겁고 어디 또랑 같은 거 보이면 들고 가던 총도 그냥 내다 버리고 싶고 몸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도 떼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이제 조교도 무섭고 또 동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고 또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걸었는데 정말로 한 40킬로미터 정도 걸어가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걷다가 마지막에는 이 조교들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 3킬로미터는 뛰어서 가자는 거죠 이게 어디 가능한가 싶었는데 뛰려니까 또 뛰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되는 거구나 하루 동안에 80킬로미터를 걷고 마지막에 뛸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군인도요 명령을 받으면 자기가 평소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한계 지점을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동의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가서 제가 3박 4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한 600개 정도의 정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 제목을 다 올렸더라고요 아마 엄마 아빠가 가르쳤거나 선생님들이 가르친 모양이에요 얼마나 삐뚤빼뚤 그런 글씨지만 다들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 제목을 올려줬어요 심지어 우리 청소년교회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을 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는 대로 읽어볼게요 수능 대박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물로 흘러가듯이 별일 없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뭔가 되게 불량스러우면서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실 이런 기도 제목이라도 올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보는 순간 목사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아이를 못 키우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 한계다 여기가 내가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난 여기서 주저앉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느낌이 맞아 여기가 네 끝이야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제가 지난 5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책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문제와 두려움과 상처와 그런 한계 안에서 그냥 끝날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장애물과 그러한 벽에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은 하도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할 말도 많습니다 물론 그게 다 좋은 얘기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민망한 일들도 하죠 사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요 베드로만큼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지만 베드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12년 동안 제가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없겠어요 한 번은 우리 선도들 가운데 한 분이 입원하셨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또 같이 전화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제가 기도까지 해드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 이름을 잘못 말했더라고요 계속 이름을 잘못 말했는데 그분은 또 묻어나게도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럴 때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베드로보다 낫지 싶은 오늘 말씀의 장소를 보면 갈릴리 호수였고요 시간은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날 저녁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이미 날이 환할 때 배를 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선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는 배를 직접 타봤습니다 우리 신민철 목사님하고는 아예 갈릴리 호수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사진에 보이는 저런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면 건너갈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배, 바람으로 가든지 노를 져서 가는 배라면 뭐 한 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됐는데도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슬러 오는 바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호수의 한가운데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낑낑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 때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엄청 힘은 드는데 아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노를 졌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남편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아이들은 빗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더 이상은 내가 뭘 못하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제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그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막 무서워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깍 소리를 질렀겠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너무 무서워서 비명소리를 내신 게 언제쯤이었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무서워서 비명을 질른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집에서 소리를 질렀던 거는 우리 막내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나 소리 지르지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 남자만 열두 명인데 열두 명이 모여가지고 무서워서 비명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사실 남자들이요 우리 여러분의 남편들 이렇게 보면 되게 용기 있고 믿음직스럽고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다 허당이에요 무서우면 막 비명도 지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웬만큼 아파도 다 참는데 남자들은 화끝만 아파도 막 낑낑거리고 엄살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일단 바람과 파도부터 잔잔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배를 명하여 육지에 빨리 이르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조금 배우면 물 속에 잠수도 할 수 있어요 또 물 표면에 이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여기 있습니다 물 위로 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알겠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구죠 우리가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갈릴리 오수 하나도 건너질 못해가지고 낑낑거리고 벽에 붙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주님 보여주옵소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이 그냥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이 자기 인생에 그대로 이어져서 기적으로 나타나길 바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9절 오라 예수님은 사랑도 참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참 세밀하신 분이신데 이럴 때 보면 진짜 간결해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진짜로 내리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배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나머지 제자들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베드로 축하드려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만 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걸을 수 있겠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 그러면 나머지 열한 제자들은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음은 제가 걷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수영장을 가거나 바다를 가잖아요 그럼 물에 뛰어들 때 한 사람만 뛰어들고 나머지는 구경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면 다 뛰어드는 거죠 그래야 재밌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대학교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제주도 겨울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흔하지 않다는 눈이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저하고 제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전부 다 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눈 내리는 제주바다에 전부 뛰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재밌죠 한 사람만 뛰어들고 나머지가 구경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있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조용한 거예요 안 해요 아무도 베드로를 따라서 가지 않고 그냥 폐 안에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와요 30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제자들은요 이럴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뭔가 시도하는 거 되게 좋은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책임질까요? 오라고 부르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믿음이 좀 조그매져서 너무나 두려워서 좌절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들을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질까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지켜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로 이 순간에 잠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넌지시 야단을 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혹은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아가지고 겁이 덜컥 나가지고 물에 풍땅 빠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혹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베드로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자 최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일리역사상 물 위를 걸어봤던 단 유일한 단 한 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붙잡아서 그 물속에서 건져주실 때 베드로가 울었겠어요 웃었겠어요 저 같으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 그 기적을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물에 좀 빠졌다고 야단 좀 맞았다고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 보고 아유 저 봐라 저 바보 그러면서 흉보는 순간 베드로는 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바보들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다니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요 성공 중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저의 막내 아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들이 정말 요물인 게 자기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만나면 꼭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제 곁에 있던 아들이 저한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손으로 이 아이를 번쩍 안아서 강아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그 순간 제 아들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성공한 인생인가요 성공했죠 아버지의 품에 안겼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서 그랬어요 아휴 베드로 이 모질이 그 짧은 순간도 믿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조기 가는 것도 못 믿어가지고 물에 빠지냐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 눈에는 이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으로도 그 두려운 반 믿음 반 막 섞여 있는데도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 사람은 진짜 체험을 했던 거죠 배 안에 숨어만 있지 않고 배 바깥으로 걸어만 나오면 할 수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이 사람은 직접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가 있느니라 베드로는 한계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작았고요 그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의 눈에는 바람이 보였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은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 작고 때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절대로 작지 않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능력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오름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얼마나 갔을까 적어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확실에는 모르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칠 정도의 거리 한 5미터 한 10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갔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서 물에 퐁당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갔다 2번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질질 끌려갔다 3번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갔다 3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의 믿음은 작았고 실패했지만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요 주께서 우리를 붙으시면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간 지 7년 만에 미국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저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었던 그 교회 성도들도 상상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환상들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한사람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고요? 제 능력은 안 됩니다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매주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요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사신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주께서 여러분을 오라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가끔 물에 빠지는 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두려워서 혹은 물에 빠진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몇 번이나 더 빠지게 되긴 할 텐데 그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말고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더 좀 밀어붙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더 밀어붙이세요 여러분 실패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던 배드로가 한 게 아니라 배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비명만 지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진짜 실패한 거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하필 이때 그러시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그치는 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배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이렇게 뛰어내릴 때 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람부터 멈춰주마 잔잔한 물을 조심조심 걸어오거라 이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람이 계속 불게 하셨어요 파도가 계속 배를 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마 하늘에서는요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치고 피가 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드로가 걸었던 그 바다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사람을 잡아 먹을 듯이 덤벼드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던져주는 풍랑이 있는 바다였던 거죠 딱 저와 여러분의 인생처럼 근데 바로 그 바람과 그 파도를 뚫고 배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은 바람을 잠재우시죠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남들은 두려워하는 그 어려움의 한계들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풍랑도 마음속 파도도 전부 이기고 은혜받은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섰다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섰다가 실패할 일을 절대로 겁내지 마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오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섰다면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 때 혹은 물속에 빠져갈 때 여러분은 주님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보잘것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온 두려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오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걸어왔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그저 장애물이지 폭풍과 파도일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을 좌절하게 했던 그 한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비록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믿음이 참 작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눈에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주변 사람들이 다 당신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떤 문제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집사되고 권사되신 분들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거룩하고 그 좋은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의 이 삶에서 이 한계에서 그냥 멈추지 말고 지금의 두려움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 내어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제가 골라보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한번 용기를 내어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참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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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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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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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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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올해에도 아마 수많은 한계에 또 부딪히게 되겠죠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 멈추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새롭고 멋진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멋진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더 큰 용기를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